안녕하세요. 팔도광산 낚시입니다. 태안 마드방 구하세요. 왜? 거기다 저기 누가 놔? 응? 하단 뭐라고 쓰지? 나 있잖아. 엉덩이 쓰지? 응. 이대로? 네. 여행이 있어야지. 남기셔야 되겠다. 남기셔야 되겠다. 남기셔야 되겠다. 아는게 더Music 이곳도 앞뒤에 닦는게 돼야지 앞뒤에 닦으면 끝나고 여기가 많다 지금 막상거리고 가주겠지? 자기 끼빨해 여기가 1.7이잖아 이거 3년째가 좋아 그러니까 내가 간다 너무 고마워 왔다 떼거지로 왔다 이번에 여기 품마리 해나가면 여기 똑같이 잡았다 내꺼 핸드폰 줄꺼? 자기꺼 찍은 다음에 자기꺼 여기 왠이야 몰라 먹어볼게 어디서 색깔이 멋지 파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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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먼저 로봇 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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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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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씨 좋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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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